실력 갭 되게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누구도 날 막을 순 없다 하하하하 되게 패기 있게 들어가네 그냥 다탑 스펠 빼는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한번 치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미드 그거 카르 어 류불랑 대 카타리나다 이거 내가 아까 약간 카운터같이 느껴졌거든요 와우 나이스 나이스 이거 둘 다 따겠다 이거 둘 다 땄다 이거 이거 한 명 가야지 이거 1레벨 노전별인데 아아 이거 아쉬워 류불랑이 없어졌다고 엄청나게 콜하는 중 개의치 않고 턴다 나는 상대 정글이 탑에서 시간 낭비를 했으니 음당 털어야 해 톱갱간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내 블루는 털기 힘들지 자크잖아 내가 시작한 건 내가 끝난다 안 돼 안 돼 가톰이 2등이지 가톰이 2등이지 원래 그런 게임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이야 가톰이 윌리할 수밖에 없네 가톰이 윌리할 수밖에 없네 나 진짜 정글 뭐 너무 잘 컸는데요 너무 잘 컸는데요 아 그러게 그 만약에 우르봇이 궁 쓰면은 트린이 궁 쓰면 그게 어 안 갈리겠네 와우 킹론상 카운터 아 죽었다 전멸 써 전멸 있는데 왜 안쓰지 전멸 써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와우 그림 그리는 자인님 고맙습니다 11개월 앞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멸 아 설마 아이씨 저거 죽여 저거 내 절이죠 저거 내 절이죠 어 어디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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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어? 크 흐어엇 아아아이씨 달개나 먹을 걸 다시 한 번 달려보실까? 아이고 죽었다 저거는 그냥 그냥 뺏어야 되는데 그냥 뺏으면 살았을 때 아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씨 아 그냥 빼주자 아 이거 백핑 안 찍었으면 나 그냥 잡았을 것 같거든 잡고 살았을 것 같거든 아이자 KD는 고맙습니다 아 그냥 내 맘대로 했어야지 아이입니다 아야 좀 뭔가 이상한데 뺍시다 뺍시다 세나 망해가요 나이스 바드원딜의 세나 서폭 각인데 이거? 고소견 3포 바드 세더만 어 이거 진짜로 어... 바드원딜의 세나 서폭 각인데 이거? 어 이너스 좀 쎈데? 왜? 왜 발작해 야스오 나 망했다 다이게가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전면 하나 같이 뺐다 다이게가 너무 맛있어서 이게 아아악 죽여버려 나이스 카타리나 굿 라인복기까지 나이스 자크는 잘 컸지만 같은 팀이 다 망해서 자크 오열 각이야 이거 D3 G4 기껏이 없었는데 조심해 저들은 대체 햐 모랑 모랑 우르고 개쓰레기 같은데 뭐랑 우르고 저게 희망이라고 우르고 세 반대 아 졸라 아파 아 얘 뭐야 아 진짜 킹각선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거 먹어야 돼 이건 진짜 먹어야 돼 망했다 여긴 어디 와 피지컬 돌았네 진짜 아니 저 피지컬 미쳤다니깐요 방금 건 진짜 잘했다 진짜 대박 얘네가 먹는데 빼빼빼 그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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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필요 없어 타워 최고라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 저 드래곤 하나 정도는 아 근데 이게 그 어 그 뭐냐 피흡 빨간색에 있는 거 집에 집에 있는 피흡 없으니까 체력이 축축 차는 그런 맛이 없다 저기 미쳐날뛰고 있어 제압되었어 아 아 뭐야 일단 벨트를 빨리 싸와야겠는데 자크가 안 죽네 계속 당하고 자크가 원래 저런 캐릭이 아닌데 아 아 근데 집에 그 흡혈 없는 거 진짜 와 크다 정글 먹다가 체력 깎이네 얘 진짜 체력 안다는 캐릭 중에 하던데 개 빨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딜 막타를 아 여긴 또 뭐야 사고가 계속 나 하하하하 그만 좀 죽어봐 얘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간만에 캐릭하고 있는데 방해 좀 하지마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나 근데 아까 걔 망하지 않았었나?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세나는? 말도 안되는데? 아아 갱붕스 아우 그래 세나 잡았다 세나 현상금 좀 있었거든 아아 아아 아까워 오 빡세다 갱붕이의 캐리에 기대야되는 것인가? 아니 에코는 뭐 흥할때마다 게임은 지네 아니 얼마전에도 에코로 막 막 13킬 막 1대스 막 2대스 13킬 3대스인가 막 그러고 졌던 것 같은데 방금 뭐야 어이씨 뭐야 너 이게 아닌데? 허허허 베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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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넘어와 이 녀석들아 군도 써 그냥 있나? 꼭! 굳이 가서 죽어요 안가도 되는 거네 트린이 바런딜이 잘나와 크리가 높어갔고 숙허 수毅 여기 아스오도 있고 트림도 있고 바룬데르 하나는 기가 막히네 존야 고 그냥 궁 씁시다 어차피 궁쿨 짧으니까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쑤 왜 갔어 왜 갔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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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울 솔방울 아이 굿 아이 세나는 안되죠 트린한테 한대 두대 세대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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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트린이 대생각에 후반 캐릭 후반 캐릭인거 같애 트린이 이거 진짜 캐리력이 미쳤어 저거 진짜 후반 캐릭이야 저거 왕기 캐릭 왕기 캐릭 왕기 캐릭 왕기 캐릭 왜냐면 쟤는 극공템을 까도 5초 동안은 3억 딜을 맞아도 안 죽거든요 그 공 그 공템이랑 되게 잘 맞아 흥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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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가도 될려나? 조금 무섭거든 난 도망갈래 도망갈걸 뭘 그랬어? 아 이거지 이 맛이지 아 돌아돌아 돌아버려 나이스 세나는 안되지 세나는 감찰자들한테 안되지 헐 야 내가 죽을때마다 이렇게 이득을 보는거야 내가 잘할때는 손해만 보다 뭐지? 뭐지? 아 포지션님 감사합니다 13개월부로 고맙습니다 칼부가 나올 때가 됐는데 헐 얼마? 되게 특이하네 에코가 또 이제 16레벨때 한번 또 각성하다나 형? 그거 기다려봅시다 간다 놈들에게 붙진건 없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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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그 지배쪽에 흡혈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다 흠 흠 정복자딜이요? 정복자딜이 안나와요 이거 흠 흠 흠 아이씨 개깡패네 진짜 가즈아 가즈아 일로 와 손수 니은 아 설마 막 미사일 막 쏘고 그러지 않겠지 아우 아우 일단 점화 아 뭐야 점멸도 아직 살아있고 16레벨 됐거든 궁쿨 이제 28초 아 아 머퍼 아 기다려 궁쿨 없어 지금 아까 궁 없어서 죽었어 기다려 기다려 이제 궁 3레벨 되면은 3타만 때리고 궁 써도 이득이에요 진짜 궁쿨이 너무 짧아서 오르곧 한테는 깝치다가 뒤집기 당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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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린이 잘리지 말던가 아니면 나머지가 버티던가 했어야 되는데 아 막을 수 있을까 5명이라 못 막겠나 5대1 5대1 보여주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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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 이건 여풍 나 때리기 마련 궁도 써 그냥 어차피 궁쿨 바론 먹기 전에 돌거야 바로 디란 엄청 안나와서 야 어떡해? 어떡해? 헥! 참! 바론 먹는데 모든 정신을 다 쏟아 부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 우리 쌍타 없어서 이거 밀린다 아 야수어가 개짓을 너무 많이 해 이거 이거 정령이 형상 와 졸라 세네 진짜 에이 씨 이걸 지어? 에이 씨 에이 씁 에이에 이용해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와, 세나 그렇게 망했는데 17킬이야. 킬도 많고 데스도 많네. 무라마나 얘가 아이템트리 어떻게 했더라? 그림자의 검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세나 할 때. 와드. 와드를 너무 못 깼어, 세나가. 받은 피해량 보면은 트린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어요. 5초 동안은 절대 안 죽는 녀석. 그 5초 동안 쳐맞은 거는 다 받은 피해량으로 적용돼가지고. 아, 근데 나 진짜 그... 이 게임에서... 스킬르펠... 굶주린 사냥꾼 없어서 죽은 게 나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그거를 안 찍어가지고... 하고 싶은 가자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다 해봐가지고... 강찬밭 가가지고... 아, 트린은 안 할 거야. 트린은 재미없어. 트린 저거... 다 해봐가지고...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의 방식이 되고 싶어. 이 게임에서 인사할 수 있어요. 오, 오오, 오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